원하는 모든 금형 가공을 완벽하게 실현합니다. 고로이, 범용 인덱서블 볼 앤드빌, GBE 황삭에서 정사까지, 필요한 용도별로 그 어떤 사양도 OK 정상용 LBE, 황삭용 BRE에 이어 범용 GBE 제품까지 구축한 고로이 인덱서블 볼 앤드빌, GBE 고로이는 인덱서블 볼 앤드빌 제품에 전체 라인업을 실시하여 고객 만족을 확대하였습니다. 주 부 인서트로 구분되어 20파이에서 50파이까지 구비된 범용 인덱서블 볼 앤드빌, GBE 공면 가공, 홈 가공, 경사 가공, 헬리컬 가공 등 다양한 용도와 더불어 좀 더 길어진 공구 수면까지 헬리컬 인선 형태의 인서트 적용으로 절삭성 향상 인서트 측면의 평탄면 설치와 화면 오목부 리세스 적용에 의한 체결성 향상 과 회전 방지까지 더불어 새롭게 개선된 황삭용 볼 앤드빌 BRE BRE는 인서트 두께 증가로 강도 향상 과 타고난 공구 수명을 보장해 드립니다. 나아가 체결성 향상을 위한 측면 리세스 설치 오목동상의 칩 브레이커 설치로 절삭 부하, 절삭열 감소 그리고 구노부 인선 강화 설계로 파손 감소와 보다 더 길어진 수명까지 고루의 기술력이 돋보입니다. 가공 품위 향상과 우수한 수명을 보장하는 밀린 공구 범용 인덱서블 볼 앤드밀 GBE 그 어떤 금형 가공의 향상과 용도로도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가공 품위 향상과 우수한 수명은